여러분들께 어떤 부분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자그나마 제가 그 선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. 일단 이거 파키아오 측에서 제작한 글러브입니다. 직접 사인 해달라고 해서 사인으로 받아온 거고요. 이렇게 사인 받는 글러브는 두 사람입니다. 그리고 기념패라고 해야 되겠죠?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키아오한테 직접 사인 좀 해달라고 해서 직접 사인 받은 기념패 두 개 이렇게 총 6개를 자그나마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에 선물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이거 글러브든 기념패든 꼭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사연이나 내지는 선물 꼭 좀 해드렸으면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댓글란에 메일과 함께 적어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들 사연을 정성스럽게 저희도 다 살펴보고 공정하게 저희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게끔 저희가 논의를 거쳐가지고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스태프님과 함께 다 같이 검토해서 선물을 여섯 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앞으로도 좋은 스파링 콘텐츠와 또 우리 상남자들이 나오는 그런 재미있고 멋있는 영상들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여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상남자 주식회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